잠수함 투어 수백마리의 바더 물고기를 보러 잠수함에 내려갑니다. 해저인 바다의 밑바닥에 닿습니다. 잠수함에 탑승하면 파란 수중 세계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산어초, 형형색색의 물고기, 바다거북이, 가을이 및 제2차 대전의 잔해와 풍부한 볼거리가 한국어 안내 방송과 함께 제공됩니다. 이 여행은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입니다. 처음 타봤는데 너무 재밌고요. 바다 속이 너무 잘 보여서 아가도 너무 좋아해요. 처음 타보니까 어때요? 좋아요. 뭐가 좋아? 물고기하고 하다도 좋고 잠수함 타보니까 어때요? 아주 좋았었어요. 물고기들도 많이 보고 산어도 많이 보니까 좋아요. 이것도 봤고요.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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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거. 아, 많이 봤네? 네. 이 그림 속에 있는 물고기는 라스라고 합니다. 지금 그 물고기가 보이죠? 한 시간 후에 잠수함이 다시 수면 위로 올리게 됩니다. 이것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수중 체험이 될 것입니다.